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임금의 장난 신하의 임기응변 조선 제22대 정조치하에서 유낭임이 대사관을 맡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대사관은 임금이 하는 일에 옳고 그름을 거리낌없이 아뢰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하는 벼슬입니다. 임금으로서는 듣기 싫은 말을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유낭임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무엇인가 유낭임은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위해 옳은 일을 베풀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알뜻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경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과인의 명예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는가 유낭임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연못을 가리키면서 저 안으로 뛰어들어 죽을 수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낭임은 그렇다고 아랜 후 연못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깊고 탁한 물을 보니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아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이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죽기 두려워 그러는구나. 그럼 조금 전에 한 말은 거짓이었다. 임금의 목소리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자 유낭임은 속으로는 당황했으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전하를 속이겠습니까 다만 소신이 막 끼어들렸는데 물속에서 구론이 나와 나는 못난 임금을 만나 물에 빠져 죽었지만 당신은 어진 성군을 모시면서 어찌 죽으려 하느냐고 말하기에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낭임이 언급한 구론은 누구일까요 그는 간신에게 휘둘리는 초나라 폐왕에게 여러 차례 충원을 올렸으나 아무 소용없자 더러운 나라에서 사느니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명나수에 몸을 던져 죽은 중국인입니다. 유낭임은 그런 구론을 소환해서 자신의 처지를 재치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임금은 유낭임의 그럴듯한 변명에 웃음을 크게 터뜨리면서 자신의 곁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기응변 기질을 높이 칭찬한 후 더욱 깊이 아끼며 가까이 했습니다. 유낭임은 정조 임금 때 여러 관직을 거치며 나라 딜에 힘썼으나 정조 승하고 소악을 신봉했다는 탄핵을 받아 섬으로 귀양가서 차명을 당했습니다. 유낭임은 하루가aisент 못 모르겠다 ... 극복을 경향 fique 사유 ... 다른 nutrient left을 Jeff извест .... 감사합니다.